마랑베 마랑베 제 1회 풀업 대결이고요 프리 풀업이야 프리 풀업 개수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자유 종목 어떻게 해서든 창의적으로 풀업을 했느냐 재미있게 했느냐 뭐 쓰고 KKK 같은 하여튼 볼게 버거킹입니까?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 뭐야 자기 전에 불 끌 때도 운동하면서 끄겠다 아니 잠깐만 장롱 바라보는게 진짜 무슨 자기가 넘어야될 산같은거 보는거 같아요 오 하나 오 뭐야 부시는거 아니야 오 세 네 다섯 오 그리고 자 일단은 첫번째 1라운드 토너원 1라운드 우승은 제가 기술 점수 퍼포먼스 점수 그리고 재미 점수를 이제 해서 이제 얘기하면 자 암전풀업 대 장롬풀업 장롬풀업 들어가겠습니다 축하됩니다 장롬풀업님 bolt 아오오오오오 מק bike 야 경공 뭐야 야 뭐야 열흘감고에 뭐야 아 이분! 야 이거 강하다 저 지금 누워서 보나요? 아 잠깐만 발바닥이 이게 3D같아요 VR같아 근데 대등이 지금 몇개야? 이건 폭발적인거 폭발적인 프로그램이네 와 3 4 반스는 아니지 5 2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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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두개다 두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는 스트로베리 하하하하하하 아 귀여워 하하 아 귀엽다 이게 상체가 고정이 돼있잖아 계속 와 6 7 야 근데 내 시청자들 왜 이렇게 프로브잘 해? 8 우와 뭐야 이거는 우와아 좋아 좋아 아 뭐하는거야 죽지 않으려고 풀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단두대 풀업 좋았어 좀만 더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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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인정 설정 좋고 아 진짜 참신하다 이거 아 이거 아 나나먹 아 징볼이랑 수건이래서 엘씨드로 어 이거 힘들거든요 아 이것도 애매하네 그쪽이 말사자이요 뭐야 그쪽이 말사자이요 할배니 장챙이가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어이 풀업하면서 공부하겠다라는 마인드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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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해야지 뒤에서 막 누가 지나가는 설정도 좋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짐이 아니야 야 뭐야 야 뭐야 아 등량품이 5개 정도 되어있어 아 등량품이 5개 정도 되어있어 와 근데 완전 가동 범위 수준이 두손프로 비례야 두손프로 마프 박스야 쟤 hed declining 이런 풀업 와 쓰acing 분위기도 잘 자봤어 군인분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 jer JOE icem lég시간 너무나 풀업도 잘 당기시고 다가 또 군인에서 또 이제 단백질 또 먹기 위해서도 나눠 드실 수 있으니까 음 군인분에게 1등 15만원짜리 와플을 제가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랑 굉장히 힘들게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났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구도로 마음을 기쁘게 해줬던 은사 여러분들 의심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신 압도적이었죠 이런 행보로 하시는 우리 운청민 지원 많이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crowe 될是 재밌어요 €5 그래서 virus 신